뉴욕시가 그동안 교회나 학교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나 학교에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청소국은 현재 일반 사업체와 레스토랑에만 부과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학교와 교회, 박물관, 비영리기관 등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쓰레기 처리 비용 부과 확대로 연간 1,7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과 학교와 교회 등은 시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새로운 수수료까지 부과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뉴욕시 의원은 경기 침체에도 커뮤니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시정부를 비난했습니다.